음악 방에는 아직도 간호부 하나가 남아서 한 손에 시계를 들고 한 손으로 정임의 맥을 짓고 있고 테이블 위에는 주사를 하였는 듯한 재구가 어수선히 놓였소 나는 눈을 감고 누웠는 희미한 전등빛에 비추인 정임의 얼굴을 잠깐 보고 그리고 케이라는 전속 간호부에게로 가서 자세한 말을 물어볼 양으로 정임의 침대 머리를 지나다가 유리 타구가 철철 넘는 빨간 것을 보았소 그것은 200g 컵으로 셋은 될 것이오 케이 간호부는 내 귀에 입을 대고 어젯밤 당신께서 가신 뒤에 난상이 자꾸만 우셔요 우시면 병에 좋지 않다고 암만 말씀해도 자꾸만 우시는 것만요 그러시더니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난상이 저를 부르시길래 보니까 글쎄 저렇게 피를 쏟으셨구만요 하는 꼴이 우는 정임을 혼자 두고 케이 간호부는 잠이 들어서 쿨쿨 5,6시간이나 자다가 정임이가 피를 많이 토할 때야야 비로소 깬 모양이었소 괘씸한 년 같으니 하고 나는 케이 간호부를 한번 노려보았소 맥 보던 간호부가 나간 뒤에 나는 정임의 맥을 가만히 짚어보았소 맥이 끊어지지나 아니하였나 하다시피 약하오 정임의 입술에도 붉은 빛이 줄었소 정임은 아마 혼수 상태인 것 같았소 나는 가만히 정임의 손을 놓고 정임의 잠을 깨우지 아니할 양으로 가만 가만히 방 한편 구석으로 물러나와서 죽은 듯한 정임을 바라보고 있었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따뜻한 사랑도 없는 남의 집에 얹혀서 눈치밥으로 자라난 정임 천상천하에 의지할 곳 없고 알아주는 이 없는 정임 저것이 이제 죽어버린다면 하고 생각하면 뼈가 저리게 불쌍하였소 내가 온 뒤에도 윈 논팡이들한테서 편지도 몇 장 오고 선물도 몇 가지 들어왔으나 그 편지 사연을 보더라도 다들 제 편에서 애짝 사랑이었고 정임의 편에서는 도무지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분명하오 너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니? 하고 어느 날 내가 물을 때 정임은 없습니다 하고 정막하게 웃었소 정임은 거짓말할 애가 아님을 나는 믿소 이 세상에 왔다가 어른같이 찬 속에서만 살고 부모의 정 형제의 정 애인의 정 부부의 정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정임의 정경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통곡할 생각이 낫겠소 아니 낫겠소 이제 나는 결심하였소 아무리 해서라도 정임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카노부실에 달려가서 제2 조교수 집으로 전화를 걸었소 아직 오전 6시 이때는 밤이 늦도록 댄스요 의스키요 하고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는 제2 교수는 아직 곤하게 잘 때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정임의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오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서 미안합니다 그 애의 병이 대단하니 내가 지금 댁으로 선생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떠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꼭 와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열렬하게 들이대었소 그랬더니 원체 나하고는 사긴 터이라 데리러 오실 것 있소 내 곧 가리다 하고 선선하게 대답합디다 과연 30분 내에 제2 교수가 달려왔소 그는 진찰복도 입지 아니하고 모자도 쓴 채로 바로 병실로 들어왔소 그렇더라도 간호부실에서 정임의 용태는 물어 가지고 왔을 것은 분명하오 제2 교수는 애투도 입은 채로 정임의 맥을 짚어보고 그러고는 청진기를 내어서 정임의 가슴을 보았소 그리고 눈을 보고 손톱도 보고 의사가 보는 것을 다 보고 나서는 정임의 정신없는 얼굴을 이윽히 보고 섰더니 자기가 먼저 방에서 나가면서 나더러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오 나는 불안을 가지고 따라갔소 제2 박사는 긴 복도로 꼬불꼬불 한참이나 걸어가서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모자와 애투를 벗어던지고 앉으며 나에게도 자리를 권하오 저 걱정이요 하는 것이 제2 박사의 첫 말이었소 죽을까요? 하고 나는 눈을 크게 떴소 죽기야 생명에는 신비력이 있으니까 꼭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는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꼭 살아나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는 수도 있고 생명에 신비력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원체 세약한 데다가 피를 많이 잃고 가슴에는 라셀이 가득 찼단 말이요 그것도 또 거치려 들면 며칠 안에서 거치는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지요 하고 담배를 내뿜으면서 휘 한숨을 쉬었소 나는 다만 조교수의 처분만 바라는 사람 모양으로 잠자코 그의 하는 양만 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소 내 신경과 근육은 모두 굳어져서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 없는 것만 같았소 글쎄 하고 제2 교수는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알아듣는 듯이 글쎄 수혈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나를 바라보았소 수혈이라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병자의 정맥에 넣는 것이지요 수혈을 하면 살아날까요? 피가 부족하니까 또 수혈을 하면 출혈이 그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피를 주지요 하고 나는 내 피를 정임을 살려내기에 바치는 것이 기뻤소 아무의 피나 함부로 넣는 것이 아니니까 피를 검사를 보아야 하오 하고 제2 박사는 내가 허둥지둥하는 태도가 우스운 듯이 빙글에 웃으며 피는 사려면 얼마든지 파는 사람이 쓰니까 그럼 수혈을 해봅시다 하고 제2 교수는 전화 앞으로 가오 제2 조 교수는 먼저 정임의 기에 피를 뽑아 혈형을 검사한 결과 누루로군 하고 나더니 누루형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피를 줄 수는 있지만 같은 형을 가진 사람의 피가 아니고는 받을 수는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늘 주는 편이야 하고 다음에는 내 피를 검사한 결과 제2 박사는 오케이 노형의 피가 다행히 누루요 혈형은 맞는데 하고 말하기 어려운 듯이 노형은 화류병은 없으시오? 없지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오? 만일 의심이 있거든 검사를 하게 절대로 없지요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나는 단언하였소 그러면 소소이다 그러면 노형의 피를 얻기로 합시다 하고 제2 조 교수는 간호부에게 수혈 준비를 명하였소 제2 조 교수는 내 왼쪽 팔에 굽히는 곳에 정맥에서 피를 뽑아 정임의 왼편 팔에 정맥에 넣는 일을 하였소 나는 유리통에 뽑혀 나오는 검붉은 내 피를 보았소 그것이 정임의 혈관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나는 잠깐 아뜩함을 깨달았소 400g이라면 두 컵의 피를 뽑아낸 셈이오 한 10분 동안이나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정신이 평정함을 깨달았소 나는 내 피가 정임에게 들어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알고 싶었소 참으로 신기한 일이오 수혈이 끝난 지 30분이 못하여서 정임의 두 뺨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죽은 듯 하던 입술에도 제 빛이 돌아오지 않겠소 나는 너무도 기뻐소 정임아! 하고 불러보았소 정임은 내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소 정임은 살아났소 신유하지요? 하고 제이 조교수는 빙글에 웃었소 그때에서 그는 간호부가 준비한 물에 손을 씻었소 그는 하얀 타월로 손을 씻으면서 수혈도 효력이 날 때도 있고 안이 날 때도 있지만은 효력이 나게 되면 그야말로 새소리가 나는 것이오 노영도 오늘은 피를 많이 잃었으니 좀 안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하고 나가버렸소 나는 제이 조교수의 말대로 비오든 부실의 침대 위에 쉬기로 하였소 약간 어질러찔하고 매슥매슥함을 깨달았소 내 피가 힘을 발하였는지 모르거니와 정임의 병세는 2, 3일 내로 훨씬 좋아져서 제이 박사도 라셀도 훨씬 줄었고 맥도 좋고 신혈도 없고 괜찮을 모양이오 하고 안심할 확신 있는 말을 하여 주었소 나는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정임을 제이 조교수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소 형이오 그랬더니 말이오 집으로 돌아왔더니 말이오 내 아내는 나를 보고 미친 듯이 왜 왔소? 무엇하러 왔소? 그년하고 살지 왜 왔소? 하고 몸부림을 하고 야단이오 나는 어하니 벙벙하였소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럼 정임이가 병이 중하다는데 내가 안 가본단 말이오? 하고 나는 부드럽게 말하였소 흥 말은 좋지 정임이가 무슨 병이야 병이 무슨 병이더냐 말이야 하고 아내는 더욱 미쳤띠요 무슨 병? 각혈을 했단 말이오 목구멍에서 피가 나왔어 각혈을 두 번이나 크게 해서 죽을 뻔 했는데 면사가 되었으니 다행 아니오? 하고 나는 더욱 부드럽게 말하였소 흥 각혈? 흥 각혈? 뻔뻔스럽게 나를 속이려고 낙태를 시키다가 피를 쏟았다더구만 왜 내가 모르는 줄 알고 흥 지난 여름에 나았을 적에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내가 어리석은 년이 되어서 감쪽같이 속았네 그런데 설마 제 딸 동갑인 계집애를 건드리려 했지 액 이 짐승같은 것 그러고도 교육과 흥 교장 아이고 분해라 이 모양으로 온 동네가 다 들어라 하고 애치는 구려 여보 이거 미쳤소 글쎄 그게 웬 소리요 네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종작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여 원 이거 하인들이 부끄럽고 동네가 부끄럽지 않소 원 말이 되는 말을 가지고 그래야지 하고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버렸소 좀 배어줄까요? 그럼 증거를 좀 배어줄까요? 자 이거를 좀 보시오 하고 아내는 어떤 일기책 하나를 장 서랍에서 꺼내어서 내 앞에 팩 던지오 나는 배밀이로 엎어진 일기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겨보았소 그것은 정임의 일기책이었소 나는 이 일기책을 온통으로 형에게 보내드리고 싶소만은 그리 할 수가 없소 왜 그러냐고 나는 정임의 물건으로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소 나는 이것을 유일한 정임의 기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날까지는 몸에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소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나는 이 일기를 불에 살라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고 떠나려오 그러므로 나는 이 일기를 지금 형에게 보내드려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 편지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구절을 벗겨 보내요 오늘이 새해 오늘부터 내 나이가 23세 시 선생은 몇 살이 되시나 지난 여름에 배울 때에는 벌써 얼굴에 몇 줄기 주름이 있던데 아,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 이 외로운 아이는 오직 오직 시 선생님의 사랑의 품에서 살았다 나는, 나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나 이 몸과 마음을 시 선생님께 다 바치기로니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일기 첫 장인 정월 초하룬 날 것이었소 아, 웬일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애로울까 나는 무한한 허공에 뜬 애로운 별 하나 아, 그 허공에 참이여 어둠이여 차고 어두운 허공으로 지향 없이 흘러가는 애로운 작은 별이여 이러한 극히 정막한 서정씨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아, 나는 죽어버릴까 사랑하는 그이도 내 손이 안이 닿는 하늘 위의 별 이러한 절망적인 말을 쓴 것도 있소 정임의 일기에는 어디나 그 정막하고 거의 절망적이라고 할만한 슬픔이 흐르어 그가 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르침인지 시선생이라 한 것은 물론 내 성, 채의 머리끌자이겠지만 그의 일기에는 시선생이라는 말과 그이라는 말이 날마다 씌어 있소 아마 나는 죽을까 봐 이대로도 괴롭고도 살 수가 있나 오늘은 교실에 들어가 앉았어도 무엇을 배웠는지 정신이 없이 있다가 동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동무들은 어찌 그리 행복한가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어서 그러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가 나는 그들과 같이 유쾌하게 살지를 못한다 나는 암만 해도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괴롭고도 살 수가 있나 괴로울수록 그이가 그리워 그이 곁에 있으면 내 눈에도 웃음이 있을 것 같다 낸들 웃을 줄을 모르나 기뻐할 줄을 잊었나 그이 곁에만 있으면 나는 춤이라도 출 것 같다 아, 그이를 떠나 있는 슬픔이요 애로움이요 내 타는 마음을 그이에게 통하지도 못하는 슬픔이요 애로움이요 아무리 하여도 그이는 손이 안 닿는 하늘의 별인가 나는 다치 못할 손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릴 것인가 이러한 구절도 있고 또 여름 방학이 가까운 6월에 들어가서는 더욱 열렬하게 되어 나는 이번 방학에 가면 그이에게 내 생각을 다 말해버릴 테야 인연 하고 책망을 받으면 어떤가 종아리를 맞으면 어떤가 아무리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번 방학에 가면 그이에게 내 가슴속에 뭉친 불덩어리를 내던질 테야 그리고 미친 듯이 대들어서 그이의 목에 매달릴 테야 그렇게나 아니하고야 어떻게 내가 그이에게 내 속을 보여 보나 아, 사랑하지 못할 일을 사랑하는 내 아픔이요 차라리 나를 죽일까 이러한 곳도 있고 나는 오늘 시선생께 내 속을 말하는 편지를 썼다가 불에 살라버렸다 이러기를 모두 몇 십 번이나 하였던고 시선생은 내 아버지가 아니냐 아, 나는 왜 그이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가 왜 시선생을 내가 그이라고 부르는가 내가 죄다 죄다 다시는 시선생을 그이라고 아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란다 하나님이시여 딸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오리까 죄가 된다고 하여도 무관해야입니다 이런 말이 있소 이런 말을 보면 시선생이란 것이나 그이란 것이나 아빠란 것이나가 다 나를 가리킨 듯도 하였소 내가 이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나 놀랍겠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임은 분명히 내게 대하여 일종의 그리움을 느끼는 것이오 내 아내가 정임이가 16살 적에 흥 어린애 하던 것이 생각나오 역시 아내가 나보다 정임의 속을 잘 알았던 것이오 그러면 정임이가 나에게 대하여 한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고 나는 한참이나 숨을 못 쉬도록 놀랐소 그러나 그 다음 일기를 볼 때 놀란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다 우스운 일이오 내일은 서울로 간다 그 어른의 곁으로 간다 한 달 동안 그 어른의 곁에 나는 있는다 한 달 동안에 설마 그 어른의 손끝 한 번이야 못 스쳐보랴 비록 그의 품에 안겨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는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의 옷자락에야 한두 번 못 스쳐보랴 나는 그때 있을 기쁨을 생각하면 몸이 떨린다 내 아빠 이 외로운 딸은 아빠의 곁을 향하고 갑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전 북경서 저를 데리고 오실 때 모양으로 차에 저를 안아 올려주셔요 머리를 쓸어주시고 뺨을 만져주셔요 지금은 왜 못하셔요 왜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분명히 정임이가 그 일하고 한 것이 내인 줄은 알았소 정임이는 방학에 내 집에 온 첫날 일을 기록하되 아 내가 무엇하러 서울을 왔던고 누구를 보러 왔던고 순임 어머니와 순임은 어찌 그렇게도 냉랭한고 시선생께서도 어찌 그리도 본채만채 하시는고 아 이 얼음가루가 날리는 곳을 나는 무엇하러 왔던고 나는 미아리 어머니 무덤에 가서 두 시간이나 울고 왔다 울면 쓸데 있나 어머니는 벌써 다 썩어 없어지신 것을 아 나는 어디 가서 울고 울려고 해도 울 곳도 없구나 일한 곳이 있고 또 어떤 날에는 학교에를 가니 방학이 되어서 동무도 선생도 다 없다 미친 사람 모양으로 교실로 잔디판으로 나무 그늘로 기웃거리다가 혹시나 그이를 만날까 하고 그이가 단임직한 길로 해가 지도록 쏟아냈다 집에 돌아오니 그이가 계시지만은 한 집에 계실수록 동경서 생각할 때보다 천리 말리나 더 떨어진 것 같다 나는 동경으로 도로 돌아갈까봐 일한 곳도 있고 시선생이 가족을 데리고 원산으로 가신다고 나도 같이 가자고 원산이나 가면 시선생님께 조용히 말씀할 기회나 얻을까 몸이 불편하다 병이 나려나 이 밖에도 정임은 그 일기에 감상적이여 열성적인 슬픔을 많이 적는 동안에 이러한 기록이 있소 내일은 원산을 떠난다 아 그리도 외롭던 원산이여 슬프던 원산이여 그러나 나는 원산을 축복한다 원산은 나에게 그 이와 함께하는 하룻밤을 주었다 캄캄하게 어두운 밤 바람에 구름은 뭉게 뭉게 하늘과 바다가 모두 열정으로 끓는 밤에 나는 그 이와 단둘이 있는 하룻밤을 가졌다 비록 그것이 한 시간도 못 되는 아마 반 시간도 못 되는 짧은 동안이었으나 그 동안만은 그이는 완전히 내 것이었다 아 일생에 잊히지 못할 그 시간 내가 세상에 난 것이 그 한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알았다 겉으로는 냉정한 듯한 그이의 마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열정이 있음을 나는 이제 죽어도 좋지 아니한가 이러한 소리가 적혀있소 영 도무지 글을 함부로 쓰는 계집애 하고 나는 좀 불쾌하여서 일기책을 주먹으로 탁 쳤소 그러나 다음 순간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림을 금할 수 없었소 왜? 나는 기억하오 정임의 말과 같이 우리가 원산을 떠나려던 전날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정임 순임 두 애를 데리고 우리가 있는 숙소에서 꽤 먼데 있는 두 아이 선생집에 작별을 갔었소 선생집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수박도 먹고 놀다가 순임이녀는 선생집에 놀러왔던 제 동무하고 시내로 놀러 나간다고 가버리고 뒤에 아니까 순임이녀는 그 동무의 오라비와 함께 활동사진 구경을 갔더라오 암만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아니하기로 할 수 없이 정임이만 데리고 우리 숙소로 돌아왔소 이날은 정임의 일기에 있는 모양으로 동남풍이 많이 불고 하늘은 검고 물결은 아우성을 치는 밤이었소 이러한 밤길을 바닷가 쪽으로 걸어서 또 송림 사이로 걸어서 아마 반 시간이나 넘어 걸어서 숙소로 온 것이오 이것을 정임이가 그 일기에 그렇게 유난하게 써 놓은 것이오 그야 캄캄한 모래판 나무판 길도 없는 데로 오는 동안에 거기는 모래가 쌓여서 높아진대 페어서 움푹 깊어진대 잔솔포기 풀포기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니오 갈마 앞에 말이오 몸도 서로 스칠 때도 있고 정임이가 쓰러지려는 것을 내가 어깨를 붙들거나 허리를 뒤로 안아 일으킨 때도 있었소 제가 손을 내밀어 내 팔에 매달린 때도 있었소 그러나 그저 그 뿐이오 둘이서 한 말이라고는 동무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퍽 외로워요 몸 조심해라 제가 편지 드리거든 답장 주세요 이런 문답과 졸업하고라도 더 공부가 하고 싶거든 내게 말해라 학비는 염려 말고 일본이 있기가 싫어요 이런 말이 있었을 뿐이오 그런 것을 정임은 이날 밤에 이를 무슨 큰 사건이나 되는 듯이 일기에 적어놓은 것이오 철없는 계집애라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제가 얼마나 애롭길래 또 세계 유일한 친구인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길래 이 반시간 남짓한 단둘이의 산보를 그처럼 감격하게 생각하나 하면 눈물이 안이 흘리고 어찌하겠소 사실상 정임이가 여름 내내 집에 와 있어야 나하고 단둘이 있어 본 순간은 실로 이날 밤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오 나는 일기를 읽어 여기까지 와서는 내 아내가 성낸 이유를 알았소 또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였소 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아내에게 변명을 하려 하였더니 아내는 밖에 나가버리고 없기로 일기의 그 다음을 더 읽어보았소 잠이 안이 온다 새로 세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이 안이 온다 아니 그리운 이의 생각 원산 해안의 그날 밤의 추억 내 생명에서 그 순간을 띄워버리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없다 아 가엾은 내 생명이요 아마 이것이 정임이가 불면증이 생기는 시초가 아닌가 하오 이로부터 정임은 자기 내게 대한 감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려는 말이 많이 나오오 일례를 들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어린 딸 같은 계집애가 설마 아버지 같은 그 어른을 사랑함이야 될까 이것이 사모한다는 것인가 딸이 아버지를 사모하듯이 사모한다는 것인가 사모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논단도 있고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어른을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사모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그 어른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든지 말든지 나만 혼자 내 가슴속에 그 어른을 두고 밤낮에 생각하면 그만이 아닌가 그러나 보고 싶은 것은 어찌하나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끝이라도 스치고 싶은 것은 어찌하나 나는 이러다가 말라 죽는 것이 아닐까 오늘은 체중이 줄었다고 학교에서 걱정을 하였다 내 기름은 그 일을 사모하는 불로 타버리고 만다 기름다은 등잔불 모양으로 내 생명은 진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이 간절한 생각을 누구에게 말해보지도 못하고 영혼의 어둠 속으로 영혼의 어둠 속으로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좋다 그것이 좋다 타고 타다가 지내버려라 이러한 말도 있소 각혈학이 바로 며칠 전에 정임은 이러한 말을 적어놓았소 내 사랑하는 이시여 나는 당신 곁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다가가서 당신의 품에 안기는 서슬에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당신 품에서 죽는 것이 아니하여 남들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기로 그때는 벌써 늦지 아니하였어요 내 시체를 때리고 거기 침을 뱉고 가진 욕설과 가진 악행을 다 하라고 하시오 그것이 무엇이아요 나는 당신의 몸에 안겨서 죽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 나는 더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계신 곳으로 갈 테하여 내가 가면 인연하고 발길로 차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길을 안고 죽어버리렵니다 나는 가요 나는 가요 내 몸은 더할 수 없이 약해졌습니다 내 기운은 줄어듭니다 이러다가는 나는 당신 계신 곳에 갈 기운도 없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애처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막히는 일입니까 나는 이제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면 당신은 와 주시겠습니까 오셔서 오 가엾어라 내 딸 정의마 하고 나를 안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 할진댄 오 하나님이시여 내게 다 죽을 병을 주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른을 배웠고 죽을 큰 병을 주소서 이런 소리를 썼소 마치 제가 무서운 병이 생길 것을 미리 짐작이나 한 것 같아서 나는 몸에 소름이 끼쳤소 이렇게 나는 정임의 일기를 보다가 문 밖에서 내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고 이 일기를 얼른 감추어 버렸소 이 일기를 내놓으라고 내 아내는 여러 번 야단을 하였지만은 나는 결코 이것을 내놓지 아니하였소 첫째로 아내가 이 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전의 재료로 삶을 염려가 있고 둘째로는 정임의 일생에 만일 이번에 정임이가 죽는다고 하면 유일한 유적을 내 아내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욕을 보일까봐 두려워한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그년의 그 더러운 일기책 어디 갔니 뒷간에 버리기라도 데려 미안한 그 일기책 어디 갔어 하고 울고 야단을 하였소 나는 이 일기책을 다른 데 갔다 맡길 수도 없고 어디 한 곳에 두었다가는 반드시 발각이 나겠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내일은 저기 이 모양으로 옮겨 감추었소 하루는 내가 그 일기책을 책장 꼭대기 이를테면 지붕에 감출 때 순임이한테 들켰소 순임도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소 순임이 뿐이오 온 집안사람이 다 내 아내는 정임의 일기를 찾으려고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나는 그것을 감추느라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아침에 집만 뜨면 내 아내는 어멈 아이보는 계집애 할 것 없이 총 동원을 해서 이 일기를 찾느라고 집을 발끈 뒤집는다는 말을 들었소 그러니까 순임이가 모를 리가 있소 순임은 내가 정임의 일기책을 감추다가 들켜서 머쓱하는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고 휙 나가더니 1분도 못하여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 그것을 왜 태워버리지 않으세요 어저께도 어머니 눈에 들 뻔한 것을 내가 얼른 집어 감췄답니다 왜 거기 두면 못 찾나요 아버지도 번번이 내가 없다고 어머니를 속이고 감추고 하니깐 그렇지 하고 마치 불쌍한 범죄자를 타이르듯 한 태도로 말을 하는구려 내 속이 어떠하였겠소 나는 교우에 펄썩 주저앉아 테이블에 두 팔을 세우고 두 손에 내 얼굴을 파묻었소 이윽히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수님은 내 책장에서 양장한 허름한 책 하나를 꺼내어서 그 알맹이를 뜯고 빈 껍데기 속에 내가 애써 감추던 정임의 일기를 넣어서 요리조리 검사해보고 보통 책들 틈에 끼우고 있소 그것을 꽂아놓고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이 눈에 뜨이나 안이 뜨이나를 검사하오 나는 눈물이 흐르고 느껴 울어짐을 금할 수가 없었소 아버지 이제 염려 마세요 하고 수님은 찡그린 내 낯을 바라보 수님아 하고 나는 평생 처음 정답게 불렀소 네? 하고 수님도 아비의 이 비참한 꼴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버리오 또 그 일기 보았니? 정임 일기 말이다 읽어보았니? 하고 나는 그 대답을 무서워하면서 물었소 그럼요 어머니가 오는 사람마다 불러놓고는 낭독을 한걸요? 김목사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았답니다 암만 보이지 말라니 들으시나요? 사람만 오면 어머니는 신이 나셔서 그것을 내어놓고 읽으신답니다 요새는 그것이 없어서 못하시지요 그걸 못하시니까 더 화만 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태워버리셔요 그건 무엇하러 두세요? 하는 수님의 어조는 내게 대해서 적더라도 적의가 없는 것만은 밝히 보이요 그래 너도 읽었어? 하고 나는 다른 문제보다도 순임이가 이 일기를 읽었는가를 걱정되었소 그건 물으시면 뭘 합니까? 하고 순임은 내 모자를 솔로 털어줘 그 뜻은 물론 다 읽었단 말이요 너도 내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있니? 너도 일기 문구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니? 하고 나는 마침내 순임이도 그 일기를 본 것으로 가정하고 문제의 요점을 들었어 몰라요 어서 학교에 가셔요 아버지 어머니 또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순임은 제 손으로 먼지를 떤 모자를 내 앞에 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오 그 태도가 마치 아비를 불쌍히는 여기지만은 사람으로 안 보는 태도였소 그러면 벌써 이 일기 속에 씌어있는 말이 내 아내의 해석을 통하여 서울 안에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 중에 퍼진 모양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동경 다녀와서도 학교에도 나가고 교회에도 다닌 것을 생각하면 전신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러나 저러나 이 일기 책은 대관절 어떤 경로를 밟아서 내 아내의 손에 들어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도리가 없었소 다만 동경 정임이가 있던 기숙사에 한 방에 있다던 키 큰 여학생이 마음에 지필 뿐이오 생각해보면 그 여학생이 나를 도무지 대수롭게 알지 아니할 뿐더러 적의를 가진 눈으로 힐끗힐끗 보던 것이 생각되고 또 정임의 병실에 한 번 찾아왔을 적에는 나를 보고는 인사도 잘 하지 않던 것을 기억하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정임과 서로 좋지 아니하여서 그 일기 책을 훔쳐서 내 아내에게로 보낸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소 그리고 정임의 병명도 내 아내가 분노할 병명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하였소 나는 언제 한 번 순임을 보고 물어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여 못 물어보았소 그러나 그까짓 것은 다 둘째나 셋째 가는 문제 아니오 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것이 나를 내려 누르는 큰 문제가 아니오 그것은 어느 월요일이었소 나는 조회 시간에 생도들에게 여자를 존경하라 여자를 희롱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훈화를 하였소 그것은 전날 신문에 어떤 학교 학생 셋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희롱하다가 어떤 의분 있는 행인과의 사이에 말썽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느낀 바 있어서 한 말이었소 첫 시간인 사년급 수신 시간에 나는 가장 엄숙한 안색과 태도로 출석부와 교과서와 분필값을 들고 교실로 들어갔소 그랬더니 출석부를 부를 때부터 교실에는 키득키득 한두 사람의 웃는 소리가 들렸으나 원체 까다롭게 굴려고 아니오 나는 그런 것을 못 들은 채 하였소 그리고 태연이 출석부를 다 부르고 나서 책을 펴놓고 교수를 시작하려 할 때 사십여 명 학생 중에서 거진 반수나 되는 듯 싶도록 교실을 흔들게 웃었소 아무리 까다롭지 못한 나로도 낯이 화끈하고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서 웬일들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소 내 소리는 교실 유리창이 울리도록 크고 또 떨렸소 이전에 없던 성난 소리에 학생들은 웃음을 그쳤소 나도 내 음성이 어떻게 그렇게 컸던가 또 떨렸던가를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소 아이들이 정연해지기로 나는 더 추궁하려고 아니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였소 그러나 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또 소리를 내어 웃었소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소 이에 나는 필요곡절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덮어놓고 무서운 눈으로 학생들을 노려보았소 내 눈을 보고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시치미를 뗐으나 평소에 다소 불량성을 띈 놈들은 허허 하하하고 분명히 선생이요 교장인 내게 대하여 적의와 모멸을 표하였소 선생님 하고 한 학생이 일어나며 저희들은 칠판에 써놓은 저 글이 우스워서 웃었습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칠판을 가리키오 나는 그제야 몸을 돌려서 칠판을 보았소 그리고 앞이 캄캄해짐을 깨닫는 동시에 뒤에서 아이들이 일제히 팔을 구르며 웃고 칠판에 쓰인 글을 노래하는 듯이 합창함을 들었소 나는 그 순간에 교단 위에 쓰러지지 아니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오 내 심장의 고동과 호흡은 분명히 정지가 되었었소 내 수족과 등골에는 언제 어떻게 솟은 것인지 찬 땀이 흘렀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소 그러한지 거의 1년을 지낸 오늘날 이 엄마는 이 글을 쓸 때에도 내 심장의 고동과 호흡이 막힘을 깨닫소 나는 아득가득한 눈을 다시 떠서 칠판을 한 번 더 바라보았소 그러나 칠판에 쓰인 글자는 아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뿐 덜어 내 눈의 관계인지 더욱 크게 보이오 1호 교장 최석 1호 여자 고등사범 학생 남 정임 이렇게 써놓은 것이오 나는 번개같이 내 날이 온 것을 깨달았소 거의 15년간 교육자로서의 생활에 끝날이 온 것을 깨달았소 그리고 나는 그 칠판에 쓴 것을 지워버릴 생각도 아니하고 출석부와 책과 분필값을 들고 교실 밖으로 나왔소 뒤이어 아이놈들이 1호 교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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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만세를 합창하고는 박장을 하고 발을 구르고 웃는 소리가 나오 나는 그 중에 어느 소리가 어느 놈의 소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소 내가 몸소 입학 구슬 시험을 보아서 드리고 또 내 손으로 4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이 아니오 그 한 놈 한 놈을 내가 내 친자식과 같이 애지 중지하던 것들이 아니오 나는 교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교모 주임 K를 힐끗 보았소 그는 전 교장 S라는 서양인이 늙어서 그만두고 귀국할 때 나와 함께 교장 후보가 되었던 사람이오 그러다가 이 사회에서 성가한 결과로 내가 당선이 되고 그가 낙선이 된 것이오 그는 본래 이 학교에 오래 있었고 나는 제2전문학교의 교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었소 형도 다 아시는 바이오니와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자기가 교장이 못된 것을 원한으로 알고 항상 무슨 기회를 엿보던 판이 아니었소 겉으로는 내게 대하여 부하로서의 충성과 친구로서의 우위를 꾸미나 나도 바보가 아닌 년에 그 사람 K의 심정을 노상 모를리아 있소 그렇지만은 일전에 순임이가 교모 선생님도 보셨답니다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잡는 연장을 사물이라고까지는 생각지 못하였었소 K도 나와 같이 교회의 직분을 띈 사람이 아니오 예배당에서는 성경을 강론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오 설마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소 그러나 이 일은 K 교모 주임의 음모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나중에 알았소 그리고 K 교모 주임은 지금은 소원 성취하여 내 뒤를 이어서 교장이 되었소 나는 교장실에 들어가는 길로 사표를 써놓고 K 교모 주임을 불러서 심히 무책임한 일 갓소이 많은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니 곧 선생이 이사회를 모으고 처리하시지요 그때까지는 교장 사물을 선생이 보시지요 하였소 웬일이시오 청천병력으로 웬일이시오 교장이 사직을 하시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펄펄 뛰던 그의 모양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아직까지도 K씨 지금은 교장이 나를 그렇게 아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소 아무려나 이 모양으로 나는 교육가로서의 생활을 끝을 마금하였소 그러나 형 이것이 교육가로서의 생활의 끝만 되겠소 내가 이번 일로 하여서 받은 타격은 내 명예와 자존심을 파괴해 버렸소 나는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나 아비로나 완전히 위신을 잃어버렸고 학교에서는 교장으로나 교사로나 완전히 큰 죄인이 되어버렸소 그날 석간보 신문에 애로 교장이라는 문구를 수없이 늘어놓은 기사가 났소 내가 교장을 사직한 이면이라고 해서 내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과 거의 같으나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문체를 도친 기사가 난 것이오 이 기사에 의하면 나는 본래 위선자여 행실이 부정한 자였소 형도 반드시 이 기사를 보고 놀랐으리라 비소 학교 모 당국자담 이라는 제목으로 최 교장이 사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큰 불상사입니다 사람이란 애모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란 말이 그 신문 기사에 붙어 있었소 이 모 당국자라는 것이 교무 주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학생들을 선동해 놓고 내가 사표를 제출할 때에는 펄펄 뛰며 붙잡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면서 이모로만 취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 교무 주임의 제주에다 교장이 되리라고 이사회에서 말하면 그는 반드시 천만에 하고 펄펄 뛸 것이지만은 이사회의 공기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반드시 또 어떠한 음모를 할 것이 눈에 보이오 나는 보던 신문을 내던지고 최후의 결심을 하였소 가정과 학교에서 쫓겨난 나 채석은 이제는 조선에서 쫓겨나갈 프로그램에 다다른 것이오 그러나 나는 도리어 태연하였소 내가 어떻게 이 경우에 이렇게 태연하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소 첫째로는 하도 의외에 오는 큰 타격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타격이니까 이 큰 타격이 내 정신을 마비시킨 것이겠지요 둘째로는 도무지 내 양심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셋째로는 아내, 자식, 동지, 동료 세상에 믿을 수 없음에 낭망하여 에라 이런 놈의 가정이나 세상을 떠나버리자 시원하게 떠나버리자 한 것이 이유가 되었을 것이오 나는 도무지 힘들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딱 결심을 하여버렸소 집을 떠나자 조선을 떠나자 그리고 아무쪼록 속히 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하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태연이 전역상을 받고 아내더러 오늘 신문 석관을 보라고 하였소 여보 하고 나는 밥을 몇 숟가락 먹은 뒤에 뾰루퉁하고 앉앉는 아내를 불렀소 웬 참견이시오? 하고 아내는 내가 얘기하였던 바와 같이 톡 쏘았소 아니 그런게 아니라 오늘 XS 신문 석관에 당신이 보면 폭 좋아할 말이 낫단 말이오 하고 나는 웃었소 정말 유쾌하게 웃었소 내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유쾌하였단 말이오 나는 아직 내가 교장을 사직한 것을 아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소 알릴 사이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오 물론 현재의 심리 상태로서 내가 보란다고 아내가 곧 신문을 볼 리가 없소 내가 밥을 먹고 나간 뒤에야 볼 것이오 그때까지는 아무리 호기심이 있더라도 아니 볼 것이오 미운 남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골딱지가 난단 말이오 내가 물만 밥을 거의 다 먹은 때 순임이냐니 어머니! 하고 문을 박차듯이 뛰어 들어왔소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주춤하였소 순임의 손에는 내가 말한 석간이 들려 있었소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유쾌한 듯이 빅 웃었소 아버지 이 신문 보셨어요? 하고 순임은 내 사진까지 난 신문을 내미오 그럼 안 봐? 그런 재미있는 기사를 놓칠 듯 싶으냐 너 어머니나 보여드려라 심심할 테니 하고 나는 바늘을 박은 듯한 독한 말을 하였소 어머니! 이를 어쩌우? 이걸 좀 보아요! 하고 순임은 신문을 제 어머니 앞에 펴놓고는 훌쩍훌쩍 울기를 시작하오 순임이가 우는 것을 보니까 어른같이 찬 웃음으로 찼던 내 가슴에는 뜨거운 무엇이 흐름을 깨달았소 아내는 그 기사를 읽었소 나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 기사가 내 아내에게 어떠한 반응을 주는가를 알고 싶어서 가만히 벽에 기대어 있었소 아내는 그 이사를 다 읽고 나더니 아이고 고소해라 하는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우는 순임을 보고 울기는 왜 우니? 왜 신문에서 없는 말을 썼니? 신문 기자가 날더러 물었다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것을 하고 다음에는 나를 향하여 잘됐구려 원래 교장 노릇을 하기가 잘못이지 무슨 낯으로 뻔뻔스럽게 교장 노릇을 한단 말이여 애시 고만둘게지 흥 교육과? 인제 잘됐구려 친망신하고 인제야 더 망신할 나위 없으니 마음대로 정의매하고 사랑을 하든지 건넘방을 하든지 하시구려 하고는 잠깐 쉬었다가 흠 모양 좋소 인제 어디 낯을 들고 나가 댕긴단 말이여 아예 고소해라 깨끗 싸지 하고 길게 한숨을 내어 쉬오 순임은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어 건넘방으로 가버렸소 나는 아내의 이런 독한 말을 듣고도 조금도 노엽지도 아니하였소 다만 순임이가 우는 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었소 나는 이날 밤에 거의 밤이 새도록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언을 썼소 나는 내 재산을 오등분하여 아내, 순임, 선임, 희, 정임 다섯 몫의 평균 분배할 것을 말하고 은행의 현금 예금 중에서 얼마를 찾아서 내가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마음대로 쓰기로 하였소 이튿날 아침에 나는 이것을 공정증서를 만들어 원본을 내 집 금고에 넣고 등본 한 벌을 형에게로 보낸 것이오 그리고 나는 온다 간다 말 없이 슬그머니 집을 떠나서 여의도 비행장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소 비행기를 탄 것은 아무쪼록 남의 눈에 뜨이지 말자는 뜻이었소 나는 처음은 만주 방면으로 달아나려고 하였소 우리 조선 사람이란 달아난다면 곧 만주 방면을 연상하는 버릇이 있는 까닭이었소 세상을 버리려고 가는 길에 방향이 있을 리가 있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나는 마지막으로 정임을 한번 보아야 하겠어서 동경으로 향한 것이오 푸르륵 하는 프로펠러 소리에 한강 서울 삼각산이 까맣게 안개 속으로 숨어버리고 추풍령을 멀리 천여미터 밑으로 내려다보는 새에 어느덧 울산에 다다라 잠깐 쉬고 창파 묘망한 천리 검은 바다 위에 날 때에는 벌써 내가 사랑하던 조선의 땅은 구름밖에 숨어버리고 말았소 아 다시 볼지 모르는 조선의 땅이오 하고 나는 가슴이 아팠소만은 그런 생각도 순식간이오 벌써 흑옥가 이 모양으로 이튿날 오후에 동경에 다다랐소 정임의 병실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여는 것은 정임이었소 웬일이냐? 하고 나는 깜짝 놀랐소 아이! 하고 정임은 나 이상으로 놀라는 모양으로 뒤로 물러섰소 정임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고 자잿빛 줄일린 베스로브를 잇고 발을 벗었소 지금 오는 길이다 그런데 어느새 일어났느냐 그래도 괜찮으냐 간호부랑은 다 어디 갔니? 하면서 정임의 모양을 훑어보았소 수척한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병색은 좀 덜한 것 같았소 며칠째 제가 이렇게 기동을 하게 돼서 간호부는 돌려보냈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혜진을 오시면 퇴원을 시켜달라려고 했는데요 하고 정임은 제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이려는 듯이 비틀거리지 않는 걸음으로 서너 걸음 걸어보이고 내가 앉을 교위를 밀어놓았소 나는 정임이가 권하는 교위에 앉았소 그래 먹기는 뭘 먹니 죽 먹는데 죽에 물렸어요 밥을 좀 먹고 싶은데 밥을 안 줍니다 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내 곁에 걸어와서 내가 앉은 교위에 한 손을 얹고 서오 나는 정임의 일기에 그이의 옷자락이라도 손끝이라도 스치고 싶은 걸 어찌하나 한 것을 생각하였소 정임이 제 아내가 그 일기를 읽은 줄도 모르고 또 내 몸에 어떻게 큰 변화가 생긴 줄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정임은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견디다 못하여 물었소 나는 내가 전번 정임을 보고 간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이 어지럽게 생각이 나고 또 앞에 내가 나갈 일이 막연하게 보여서 말이 막혀서 우뚝허니 앉았던 것이오 나는 가볍게 내가 어떤가 보려고 왔다 하고 무의식 중에 길게 한숨을 쉬었소 학교도 쉬시고 하고 정임은 내 양복깃을 만져서 접히는 것을 바로잡는 모양이었소 학교는 사직해 버렸다 네? 왜요? 하고 정임은 교위에 얹었던 손을 떼어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오 다른 일을 좀 해볼 양으로 네에 하고 정임은 더 파서붓기가 미안한 모양이나 그 앞에는 의심과 불안이 꽉 찬 것이 분명하였소 그러나 나는 지금 정임의 마음을 괴롭게 할 말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을 생각하였소 그러나 정임에게 가장 놀랍지 아니하게 가장 정임이가 받을 타격의 분량이 적도록 그동안 일어난 사정을 말하지 아니지 못할 필요도 있는 것은 사실이오 그 일은 정임에게도 관계가 되는 일이니까 나는 어디 여행을 좀 하고 올란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너를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왔다 몸도 성하지 못한 것을 혼자 두고 가서 안되었지만은 내가 이때야 별 수 없고 내 치료비는 피 선생에게 맡기고 가니 아무 때나 필요하거든 찾아 써라 절약했으면 네가 일생이라도 먹고 살만하니 돈 걱정은 말고 부디 몸 조심해서 공부를 잘해라 네가 호흡기가 약하니까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교사 노릇할 생각은 말고 혼인하기까지에는 너 혼자서 네 마음대로 책이나 보고 너 하고 싶은 일을 하여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여덟살부터 길렀으니 의로나 정으로나 내 친딸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더러 부모도 안 계시고 몸도 약하니 내가 순임이를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더 가엾게 생각한다 내 생각 같아서는 너를 늘 내 곁에 두고 식건만은 어디 사정이 그리 되느냐 그러니 너는 내 집에 올 생각도 말고 너 혼자 네 길을 개척하여라 나는 네가 범상한 아이가 아닌 것을 믿는다 너는 반드시 남 못한 일을 할 아이인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부디 몸을 조심해라 부디 주위에서 세상이 너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참을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도무지 기로워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태연하게 나가거라 너는 내 크나큰 희망 중에 하나다 부디 내 말을 허술히 알지 말고 알아들었니? 이 모양으로 말을 하였소 여행 중에 준비하여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려던 것이 정작 정임을 대해서 이 말을 하게 되니 점점 흥분이 되어서 말이 떨리고 눈물이 끓어오름을 깨달았소 고개를 숙이고 서서 듣던 정임은 울기 시작하였소 그는 울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었으나 몸이 흔들리고 눈물이 쏟아졌소 나는 아플사 이거 안 되었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정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가 울지 마라 울면 병이 더 친다 자 가 들어 누워라 내 여관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마 어서 울지 말고 가 들어 누워 하고 정임을 침대 곁으로 밀었소 그랬더니 정임은 열정에 견디지 못하는 듯이 내 가슴에 얼굴을 대고 더욱 느껴 우오 예 울지 말어 하고 나는 아비의 위험으로 소리를 질렀소 그리고 정임의 어깨를 잡아서 몸에서 떼어 밀었소 정임은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리로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요 하고는 또 내 가슴에 얼굴을 붓고 몸을 내게 기대었소 오냐 내가 내 딸이다 내가 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내 아버지다 정임아 내가 내 딸이다 하고 나는 터지려는 울음을 참으면서 정임의 등을 한번 만져주었소 그리고 정임아 이제 울지 말고 들어 누워라 안정해라 하고 나는 정임을 억지로 떠밀어다가 침대에 누이고 담요를 덮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그러고는 그런데 이 간호부는 어디 갔단 말이냐 오오 내 보냈다지 그럼 스키소이는 어디 갔단 말이냐 하고 교의에 돌아와 앉았소 정임은 대답이 없고 다만 두 눈으로 낯을 가리우고 울기만 하였소 이때 간호부가 저녁 거문을 하러 들어왔소 나는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정임이가 신세에 진 치아를 하였소 속히 나으셔서 기쁘시겠습니다 하고 간호부는 답례를 하고 정임의 곁으로 가서 난상 주무시오 우시오 이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하고 검은 길을 정임의 배에 놓고 나가버리오 나는 병원에서 어떤 모양으로 여관에 돌아왔는지 모르오 어디서 어떻게 택시를 주어 타고 어떻게 호텔 문을 들어와서 층층대로 올라왔는지 모르오 어떻게 부위에게 키를 달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오 정임이 앞에서 억제하였던 모든 감정이 병원 문을 나서면서 폭발이 된 것이오 방에 들어와 앉아서 나는 불을 켤 생각도 아니하고 저녁을 먹을 생각도 아니하고 치한 사람 모양으로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언제까지든지 몸도 꼼짝 아니하고 앉아 있었소 밖에서는 비가 오는 모양이오 나는 전차와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서 우는 소리 모양으로 들리오 나는 교회에서 벌떡 일어나며 가자 내일 아침에 떠나자 정임에게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리고 말자 하고 혼자 중얼거렸소 그리고 그 길로 식당에 가서 요기를 하고는 로비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애투에 물방울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니 상당히 비가 오는 모양이오 로비 한편 구석 테이블 앞에 어떤 인도 사람인 듯한 이 하나가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렇게도 고요하게 그렇게도 애수에 빛을 띄고 다른 아리안족들은 모두 혹은 동족 여자와 혹은 일본 여자와 유쾌하게 기운 있게 환담을 하는데 인도인 신사 한 분만이 그렇게도 정막하게 앉았소 내가 내일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니와 내 앞에 닥칠 내 신세가 꼭 저 인도인의 신세와 같을 것 같았소 영국인 미국인 그 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붙일 생각이 없었으나 나는 이 인도인 신사와는 말을 붙여보고 싶었소 그는 나와는 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소 처음 보지만은 정다운 것 같았소 그러나 내 가슴에 사무친 한량없는 근심은 이 인도인 신사에게 말을 붙일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소 아까 병원에서 정임이가 울고 내 가슴에 안기던 모양이 눈앞에 번쩍하면 내 심장은 형은 알 수 없는 격렬함과 불규칙함을 가지고 뛰었소 쾅쾅쾅쾅 한은 절망적이오 어지러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하였소 나는 2층인 내 방으로 올라왔소 나는 내 마음의 평정을 억지로 회복할 양으로 활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자리옷을 갈아입고 그러고는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뛰어 들어가소 나는 잔다 하고 스스로 소리를 질렀소 나는 몇 번이나 등을 켰다가는 끄고 켰다가는 끄고 하다가 마침내 벌떡 일어났소 나는 편지지를 내어놓고 사랑하는 딸 정임아 하고 썼다가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온당치 아니한 듯하여 찢어버리고 내 딸 정임아 하고 썼다가는 네라는 말이 불어나다 하여 찢어버리고 마침내 딸 정임아 나는 간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나는 간다 나는 조선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위에서 살고 속에서 살고 더불어 살던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지양없이 간다 내 딸아 나는 네 일기를 보았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모하여 주는지를 잘 알았다 그리고 아까 내가 울면서 내 가슴에 안기던 정을 내가 안다 부모도 없는 너 외로운 너 병든 너의 그 형안할 수 없는 정막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정임아 나는 네 사모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사모하는 이만큼 나도 너를 하고 그 다음 말을 무엇이라고 쓸까 하고 붓을 정제하였소 나도 너를 사모 라는 것은 물론 말이 아니 되고 나는 너를 사랑 이라고 하면 하고 나는 아니 아니 하고 힘있게 몸을 흔들었소 나는 사랑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힘있게 몸을 흔들고는 붓대를 내 던지고 황송한 망상을 떨어버리려고 문을 열고 루프로 나갔소 한참이나 인적 없는 루프로 거닐다가 빗방울이 내 뜨거운 뺨을 치는 것을 깨달았소 동풍인지 북풍인지 모르나 바람이 부어 이끼 모양으로 훅 불고는 그치고 그럴 때마다 빛발이 가로뿌리오 긴자의 네온산 빛이 파우스 뒤에 나오는 요기의 불빛 모양으로 푸름을 해하게 허공을 비추오 동경의 불바다는 내 마음을 더욱 음침하게 하였소 이때 뒤에서 모시모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소 그것은 흰 저고리를 입은 호텔 보이였소 왜 하고 나는 고개만 돌렸소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하고 나는 보이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갔소 나를 찾을 손님이 어디 있나 하고 나는 놀란 것이오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방으로 모셨습니다 하고 보이는 들어가 버리고 말았소 따님? 하고 나는 더욱 놀랐소 순임이가 서울서 나를 따라왔나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순임이가 내 뒤를 따라 떠났더라도 아무리 빨리 와도 내 일이 아니면 못 왔을 것이오 그러면 누군가 정임인가 정임이가 병원에서 뛰어온 것인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진정하면서 내 방문을 열었소 그것은 정임이었소 정임은 내가 쓰다가 둔 편지를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들어 안겨버렸소 나는 얼빠진 듯이 정임이가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었소 그 편지는 붙이려고 쓴 것도 아닌데 그 편지를 정임이가 본 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였소 형 나를 책망하시오 심이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나는 정임을 힘껏 껴안아 주고 싶었소 나는 몇 번이나 정임의 등을 굽어보면서 내 팔에 힘을 넣으려고 하였소 정임은 심이 귀여웠소 정임이가 그처럼 나를 사모하는 것이 심이 기었소 나는 감정이 제우쳐서 눈이 안 보이고 정신이 몽롱하여짐을 깨달았소 나는 아프고 쓰린 듯한 기쁨을 깨달았소 영어로 엑스터디라든지 한문으로 무화의 경지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하였소 나는 사시평생의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한 것이오 형 형이 아시다시피 나는 내 아내 이해에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안겨본 일이 없소 물론 안아본 일도 없소 그러나 형 나는 나를 눌렀소 내 타오르는 애욕을 차디찬 이지의 입김으로 불어서 끄려고 애를 썼소 글쎄 웬일이냐 앓는 것이 이 밤중에 비를 맞고 왜 나온단 말이냐 철없는 것 같으니 하고 나는 아버지의 위험으로 정임의 두 어깨를 붙들어 암체에 앉혔소 그리고 나도 테이블을 하나 세워두고 맞은편에 앉았소 정임은 부끄러운 듯이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제 무릎에 엎드려 울기를 시작하오 정임은 누런 갈색의 애투를 입었소 무엇을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구두에는 꽤 많이 물이 묻고 모자에는 빗방울 얼룩이 보였소 네가 이러다가 다시 병이 덧치면 어찌한단 말이냐 아이가 왜 그렇게 철이 없니 하고 나는 더욱 냉정한 어조로 책망하고 데스크 위에 놓인 내 편지초를 집어 박박 찢어버렸소 종이 찢는 소리에 정임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 손을 보고 다음에는 내 얼굴을 보았소 그러나 나는 모르는 체하고 도로 교위에 돌아와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았소 그리고 도무지 흥분되지 아니한 모양을 꾸몄소 형 어떻게나 힘든 일이오 참으면 참을수록 내 이빨이 마주 부딛고 얼굴의 근육은 실룩거리고 손은 불끈불끈 지어지오 정말 내일 가세요? 하고 아마 5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정임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소 그럼 가야지 하고 나는 빙글에 웃어 보였소 저도 데리고 가세요 하는 정임의 말은 마치 서리빨이 날리는 칼날과 같았소 두번째 사이트 하나, 바이러다 두번째 사이트 은행 이 상황에서 하는 동해 은행 commission 사실